안녕하세요 누루미 봤어요? 네 몇 마리나 봤어요? 100마리 진짜요? 어땠어요? 보기꺼? 재밌었어요 고소시옵밥 정답은 1번 고니 1번 검은 두루미 2번 검은관 두루미 3번 검은 목 두루미 4번 검은 눈 두루미 검은 관 눈 목 그냥 검은 두루미죠 검은 눈 아니면 그냥 검은 두루미일 것 같은데 정답은 검은 눈 두루미 검은 두루미는 흙 두루미 머리에 얼굴에 빨간 반점이 천연기념은 228호 있고요 검은 관두루미는 관두루미 라고 조금 다른데 사막지대에서 산다고 하구요 검은관 박스 용암 홍조론제에 이렇게 터져서 나온게 아니라 이런 열화분 줄이라서 텀 사이에서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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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처럼 쏟아가가지고 한번 덮으면서 쭉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파주 에 있는 율곡리까지 문선 쪽에 있는 율곡리까지 내려갔어요 와우 파즐이 그리고 또 이제 흘러내려가고 흘러내려가고 그러면서 지금 철원에 선생님이 보시면 이게 앞중에는